와 근데 시영아 너 윗몸이 이렇게 진짜 잘하더라 왜? 어떻게 윗몸이... 그 정도는 다 해 나도 그래? 다 해 진짜 언니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언니 그거 체력장 안 했어? 60분에 60개 하는 거야 원래 아니 60초에 언니 한 번만 해봐 진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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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 올라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몰라 배치기 하는 거? 배치기밖에 없어 아니 한 번 해봐 해봐 언니 예쁘다 찍어놔야지 못 올라 해봐 해봐 언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 된다고 물 찍어 그거를 아니 해봐 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진짜야? 진짜요? 깜짝 놀랐어요 나 배치기를 해야지 올라왔어 배치기 해봐 배치기? 배치기라도 좀 한 번 와 진짜 못불렀 그동안 좀 아이 키우느라고 운동을 좀 예 어? 신기하다 잠깐만 한 번만 더 쳐 봐 배치기 한 번만 더 해봐 못 올라와 아 지금 어떻게 올라왔지? 직구 올라왔지 언니 해봐 언니 해봐 나? 어 진아 언니는 잘할 거 같아 아 나는 힘이 있어가지고 살이 있어서 그렇지 나 운동은 잘해 진짜 잘하더라고 야야야야 나 엄청 잘하네 진짜 잘하더라고 가볍게 아니 저기 콘트 선수가 스파링하기 전에 붕대갖고 저기하는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자꾸 저런 거야 나랑 같이 이야 대박 그럼 나 운동을 잘해 대박 야 그만해도 돼 어 야 진짜 야 너 와 더 해봐 더 해봐 뭘 더해? 너도 잘해? 언니 언니 더 해봐 야 이거 뭐 하나씩 다 오는 거야 네 남편이 한 거예요 응 아 아 재현이다 여기 쌀미 이모도 있는데 쌀미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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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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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지금 빠진 걸 잊어버렸어 재현이 오늘 뭐 했어? 팔찌만 발랐어 팔찌만 발랐어? 오늘 발랐어 너무 웃고 엄마야 알았어 사랑해 멋지겠다 귀여워 쌀미 언니 엄마 빠이빠이 여보야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욕심 안 돼 나 사랑하냐고 욕심 안 돼 욕심 안 돼 욕심 안 돼 욕심 안 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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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 진짜 사랑한다고 자꾸 어딜 들어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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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말라